여호수와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도터 말씀은 여호수와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성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원약괘 앞에서 나아갈 것이오.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격이 무너져 내려내리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누네 아들 여호수와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괘를 매고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귀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귀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수와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해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괴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와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귀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장애물은 쉽게 통과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장애물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올 법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 스스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장벽이 등장합니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은 가난한 땅을 들어가는 관문이기에 반드시 넘어서야 할 성입니다. 그러나 그 성은 너무 크고 굳건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함락하기 어려운 성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은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 생각으로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이러한 믿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장에 우리를 내무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열이고 성을 만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성을 매일 한 번씩 여섯 동안 돌아야 하며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면 일곱 번을 돌고 제사장 일곱을 통해 양강 나팔 소리를 부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양강 나팔 소리가 가득 차면 백성들은 일제히 소리를 외쳐 불러야 합니다. 이때 성병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가능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분사적인 병법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은 무모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되는 상식적인 전략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능력에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소아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아야 할지를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주의로 시킵니다. 10절입니다. 요소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매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해야 하는데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입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동일합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속에 의심의 소리가 입을 통해 나오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로 알고 침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순종의 씨앗을 낳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집중하며 순종할 때 열의 고성이 무너집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아무 변화 없지만 순종하며 살아야 할 엿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며 살아가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기적 또한 그들이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엿새의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화려하게 힘든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단순하게 묵묵히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쩜 그러한 삶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지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잠잠해야 할 때가 있고 함성을 질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능력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에 모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역시 요리고성과 같은 수많은 상해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넘어설 수 없어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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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